안녕하세요. 이 날씨가 진짜 화창한 봄날입니다. 우신의 장수TV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왔습니다. 오늘의 노량진 수산시장의 수산물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붉은듯이 구독을 표시해 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량진 수산시장의 오늘의 수산물 시세를 알아보러 함께 가시죠. 자 그럼 뭐하는지? 조기는 이게 얼마에요? 2만 5천만원 따로 가요. 아 이건 참조기에요? 참조기 생물이에요. 부새는요? 부새는요. 그것도 2만원이에요. 아 이것도 2만원. 이거 거의 없네. 참조기 25,000원짜리 2무대기 남았으니 2만원씩 다 떨어집니다. 말베기 조기에요. 이 먹건치는 한 무대기 얼마에요? 만원씩. 만원씩. 요거는요? 요거 2만원. 3마리에요? 아니 아니요. 3마리에요. 1마리에요? 1만원에 2만원? 네. 아 1마리에요? 숫자로에요. 아 1마리에요. 많이 내려서 먹건치. 1마리에요. 1마리에요. 고등화 요게 3마리가 만원이에요? 1마리에 4천원. 1마리에 4천원. 1마리에 4천원. 1마리에 12천원. 1마리에. 1마리에. 먹건치가 이게. 한 무대기 만원씩. 1마리에요. 1마리에요. 1마리에 10,000원 주세요. 1마리에 10,000원 주세요. 1마리에 10,000원 주세요. 1마리에 10,000원. 이 금태는 이게 얼마이냐? 요거 다 그냥 3마리에 10,000원 주세요. 아 3마리에. 4만원을 잘 준거에요. 얼마 정도 드릴까요? 이건 12,000원짜리 만원짜리 살 두껍고 물이 좋고 만원씩 줄게요 굉장히 싸지요? 이 정도 큰거 이건 15,000원 이거 2만원 이거 2만 5천원 쌩래요 살 1만 5천원 2만원짜리인데 1만 5천원 전문대기에 8천이 얼마시래요? 만원이요 만원 이거 다 무더기로 만원 10,000원 병어는 얼마에요? 10,000원 병어도 만원이에요? 다 만원 병어도 만원 이것도 만원 다 만원 싸네 무더기 만원씩 위에 갈치는 얼마에요? 이건 얼마에요? 2만 5천원 큰거는 2만 5천원 작은거는 2만원 아구는요? 3만 5천원 아 제일 만원 만원 만원에서 제일 큰게 13,000원 중등한 무더기 만원씩 이 가자면 이걸 얼마씩이에요? 1만원이요 아 이 가자면 한 가군이 1만원 이 갈치는 얼마씩이에요? 이거 3만원 아 이거 3만원 이것도 3만원 3만원 이거 4만원 이거 4만원 이 가자면 얼마씩이에요? 2만원 한 마리에요 한 마리에요 한 마리에요 한 마리에요 아 1만원 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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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좋잖아 물이 좋잖아 물이 좋잖아 이거는 이거는 한 마리에요 한 마리에요 한 마리에요 이 갈치가 얼마씩 하죠? 5만 마리에 3만 5천원이요 5마리에 3만 5천원이요 5마리에 3만 5천원이요 네 이건요 5만원 5만원 한 마리에요 그럼 이건 7만원이요 아 7만원 야 이건 9만원이요 한 마리에 9만원 아 여기가 이제 갈치가 여기 여기 전부 눈이 나 이야 오징어가 이건 얼마에요? 9마리에 9천원이요 2마리에 9천원? 네 네 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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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얼마에요? 2만원씩인데 2만원 다해서 3만원이요 아 다해서 3만원 15,000원이요 냉동고기에는 얼마에요? 2만 5천원이요 아 2만원 아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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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 엿 한 landed 하나 이렇게 이케 한 코에 15,000원 이야, 이 그림이 너무 좋아 이건이야, 이건 이건 5만원 아, 이건 5만원 이건? 2만 8천원 이야, 이 그림이 진짜 좋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또 여기 노량시 수산시장에 여기에 갱선시대를 한번 알아보봤습니다 여기에 뭐 금태라든지, 정어라든지 탈시라든지, 독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기 수산물이 많네요 우리 저녁 먹고, 아침 먹고 할 때 시 좀 이렇게 구워먹고 그런게 또 가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봤더니 좀 다른 데보다 싼 것도 있고 좀 싼 것도 있고 그러네요 오늘도 수산시장에서 여기 모든 수산물 실제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